어째 수상하다 죄송하더래요 아 뭐야 1점 2점 3점 나머지 5점 양빵이라고 치고 나머지 4점 나머지 3점 지혜발 고만해야 나머지 2점 오오메 완전히 마탱이 가본다야 나머지 1점 도 때문에 나는 해드릴게 이런 디에라 먹을 뭐 칠려고? 이 공은 반대쪽 판축 절반을 때리면 출발점 반대편에 도착한다는 그 공인디 그럼 꼬린 될거 같은데 근데 내 공은 정확히 안가니깐 얼추 빠질거라구 오케이 좋았어 와우 정말 정확하니 꼬린이네 이런 쓱 꼭 들어가야 맛이 나냐 흐허허 흐허 중 주고 입사 안 사 입사 안 사 쓰리 노랭이 빨갱이 알갓제 고급당구로 나 석죽일라고 어디암 쳐봐 회전 들어갈까 무서워서 짝을 쳐보셔 어? 양빵이지? 흐흐흐흐흐흐흐흐 박찬이 병XXX야 저 때 때그! 그 sehe máximo 매우 으희그! 으희!!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놀랬어? 그 중도 행위가 보로기 너무 심한 거 아니오? 땅콧떠라! 땅콧! 이런 땅콧떵콧! 그래서 뭐 치 거야? 어쩔 수 없죠. 왔다 갔다 쳐야죠. 살살 쳐. 맞으면 공혈리게. 얼토당토한 게 치는 거 보소. 뒤돌로 변신! 으흐흐. 변신 기가 막혔다. 이런 변신세기 나이수 좋았어? 으흐흐흐. 에 마리오 요거 뽀록 아니요잉?